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네 번째 이야기 제 2부 은밀한 목소리 조선시대 여성들의 살인 죽은 자를 말하게 하라 평산 박소사 살인사건 정조 때 황해도 평산에서 18세 정도로 추정되는 박소사라는 젊은 여인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흠엄신서에 인륜을 파괴한 다섯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살해한 경우로 입을 막기 위한 사건이다. 사건이 벌어진 원인은 가늠이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칼에 찔린 것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협박하여 자살하게 만든 위핍 치사율로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장 100대의 속전을 바치면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3년간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도 진범이 밝혀지지 않자 정조가 암행어사까지 파견하여 진실을 밝힌 사건이기도 하다. 여러 차례 조사와 검엄 끝에 엄청난 진실이 밝혀진 조선시대 과학수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흠흠신서에 실린 박소사 살인사건은 평산에 사는 부녀자 최아지가 며느리 박소사를 살해했다로 시작된다. 1784년 정조 8년 어느 날 평산부에 사는 박소사라는 여인이 목이 졸리고 칼에 찔려 죽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평산부사 정경증은 검엄관들을 이끌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관하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최아지 일가는 평산부사가 나졸들을 거느리고 출동하자 발칵 뒤집혔다. 최아지의 시가인 조시 일가는 최아지의 남편이 죽은 지 오래였으나 지체 높은 양반이었고 종도 여럿이어서 평산 일대에서 유력한 호족으로 크게 행세하며 살고 있었다. 황해도 평산은 멸악산맥 남동부에 자리잡은 고울로 북부와 서부는 낮은 산악지대였고 중남부는 예성강과 지류인 남천강이 흐르는 평야지대였다. 조시 일가는 이곳에서 집성촌을 이루면서 세거하고 있었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박소사의 시신은 이미 매장을 끝낸 뒤라 묘지를 파내 검엄을 하기가 어려웠다. 평산부사 정경증은 일단 무언록에 나오는 검법을 바탕으로 먼저 시친을 불러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 하지만 관하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했다는 사실만 정확할 뿐 목이 졸려 살해를 당했는지 스스로 목을 맺는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것인지 자살을 하기 위해 스스로 목을 찌른 것인지 정확하지 않았다. 진술자들이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시어머니 최아지와 죽은 박소사의 남편 조강선은 박소사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자가 자살을 했다면 자살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정경증은 먼저 조강선을 심문했다. 조강선은 더듬거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빴다고 진술했다. 평소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여 며느리가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정경증은 이번에는 시어머니인 과부 최아지를 심문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며느리를 구박했는가 제가 언제 며느리를 구박했다고 그러십니까 최아지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심문에 응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진술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단치는 것은 항용이 있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아지는 눈을 동그랗게 지켰뜬 채 정경증의 말에 대꾸했다. 정경증이 최아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눈에는 새끼가 흐르고 인상이 포악해 보였다. 최아지는 40세를 넘긴 중년 부인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떠했느냐 정경증이 이번에는 최아지의 여종 사단에게 물었다. 사단은 15,6세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다. 사단은 나졸들이 삼엄하게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심문을 하자 불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했다. 마님이 돌아가신 아시를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구박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사실대로 구하지 않으면 형장을 때릴 것이다. 정경증이 엄중하게 추궁하자 사단은 겁에 질려 최아지의 행실이 음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아지가 교관을 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찌 행실이 음전하지 않다는 게냐. 이차왕이 와서 수작하는 것을 몇 번 본 일이 있습니다. 여종 사단의 진술에 의해 마을의 양반 이차왕이 끌려와서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차왕은 한결같이 최아지와 수작을 한 일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증이 마을 사람 여럿을 불러 일일이 신문을 했지만 한결같이 최아지의 행실이 음전하지는 않다고 진술했으나 가늠을 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진술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최아지가 양반이기 때문에 가늠한 사실이 발각되면 국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아지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에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수긍했다. 다만 마을의 누구와 음행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할 뿐이었다.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체다. 시체를 봐야 살해를 당했는지 자살을 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경증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검엄을 하기로 결정했다. 양반가의 분여자를 검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유족들이 한사코 반대를 했으나 정경증은 사인이 모호할 경우 반드시 검엄을 해야 한다는 무언록에 따라 검엄을 강행했다. 검엄은 매장지인 야산에 멍석을 깔아놓고 진행되었다. 무덤을 파헤쳐 관을 끌어내자 독립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혀를 차고 유족들도 고굴하고 울었다. 최아지는 양반가 며느리를 욕보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입에 거품을 물고 폐학을 부렸다. 정경증은 관에서 박소사의 시체를 꺼내 멍석에 놓게 한 뒤 옷을 모두 벗기게 했다. 현장에는 죽은 박소사의 시어머니 최아지, 남편 조강선, 진정아버지 박장혁, 오빠 박용해, 최아지의 시조카 조강진, 여정들과 많은 독립 사람들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의생과 오작사령이 박소사의 시체를 깨끗하게 닦은 뒤 의생이 낱낱이 검엄한 끝에 후골 위쪽 두 곳에서 칼차국을 발견했다. 한 곳은 깊이가 1, 2푼 또는 3, 4푼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푹 꺼져 있어서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식도와 기도를 관통한 칼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정경증은 검언 과정을 일일이 시장에 기록하고 시형도를 그리게 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시친들과 증인들을 철저하게 신문했다. 그 결과 자살 사건으로 결론을 지었다. 형산부사 정경증은 증인 조사와 검실을 마친 뒤에 검안과 초검 보고서를 황해도 가명해 올렸다. 박녀가 자살한 것은 시어머니 최녀가 심하게 구박을 했고 편협한 성격의 박녀가 이를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체에 상처가 세 군데나 나 있는 것은 자액을 한 사람으로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으나 평소에 좁은 성격으로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자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하지 않겠다는 안여자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살을 했다는데 의문이 없다. 살해를 당했다고 하기에는 몸에 묶인 자국이 전혀 없고 목맨 자국도 시렁의 높이가 팔척에 지나지 않아 선명하지 않다. 목을 맨 넓은 배는 부드럽고 느슨하여 새끼줄처럼 단단하지 않아 박녀가 목을 메었으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갑자기 자살 방법을 바꾸어 칼로 목을 한 번 찌른 다음 또다시 찔러 끝내 자살한 것이다. 오른손이 부드럽고 눈이 감긴 증상이 무언록에 스스로 목을 벤 조문과 일치하고 손에 칼자국이 없어서 사인을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은 것으로 기록한다. 최녀는 양반과의 과부이나 행실이 음탕하여 이웃이 이리와 같은 부인이라고 공술했다. 박녀는 최녀의 구박이 날로 심해지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한 것이다. 최녀가 박녀를 직접 찔러서 살해한 것은 아니나 구박하여 죽게 만든 조문은 용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최녀의 여정 사단의 공처에 의하면 이참왕이 최녀와 수작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나 가늠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엄중히 가두어두고 처분을 기다린다. 정경증은 박소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했다. 시친들이나 증인들은 한결같이 최아지가 박소사를 구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소사는 죽기 섭 달 전에 최아지의 아들 조강선에게 시집을 왔는데 두 달 동안 몸이 아파서 따로 살았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특별히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최아지의 행실이 얌전하지 않았다는 독립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서 정경증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아지의 여정 사단이 최아지와 이참왕이 수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참왕을 신문했으나 최아지와 이참왕 모두 가늠을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다. 초검 발사에서 정경증은 박소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한 근거를 오른손이 부드럽고 눈이 감긴 증상이 무언록에 스스로 목을 벤 조문과 일치하고 손에 칼자국이 없어서 라고 들고 있다. 손에 칼자국이 없다는 것은 범인이 칼을 휘두를 때 피해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 얼떨결에 칼을 잡았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자살로 단정한다는 것이다. 시체는 반드시 복검하라. 시체가 발견되면 반드시 복검을 해야 한다. 이는 성종 때 경국대전의 예전에 무언록에 따라 복검을 하라고 명문화하면서 법률이 되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초검관은 반드시 이웃고울의 겸관에게 복검을 의뢰하되 자신의 초검검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관찰사가 복검을 지시하기도 한다. 초검과 복검의 내용이 일치하면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되지만 유족이 억울하다고 재조사를 요구하면 삼검을 하게 되는데 초검과 복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삼검을 해야 한다.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은 평산에 복검관을 파견했다. 백전 군수 이서희가 홍병찬의 지시를 받고 복검을 하기 위해 관원들을 거느리고 평산으로 달려왔다. 이서희는 시체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장한 시체를 꺼내서 여러 차례 씻고 문질러 닦으면서 검엄을 했다. 목을 멜 때는 반드시 남는 애큰을 찾기 위해 법물로 세세하게 검시를 했다. 이서희는 우선 물로 목을 축축하게 적신 다음 파의 밑동을 짓지져 살짝 대친 후 의심스러운 부위에 바르고 그 위에 초를 적신 종이를 덮고 한동안 지난 후에 종이와 파의 밑동을 벗겨내고 살폈다. 그러나 목을 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목을 멘 흔적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칼에 찔린 상처를 살폈다. 후골 위 두 곳의 상처는 깊지 않았고 식도와 기도의 상처만이 길고 깊었다. 이서희는 시체를 검엄한 뒤에 관련자들을 모조리 심문했다. 복검 때의 심문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박소사의 친정아버지 박장혁이 사위 조강선을 협박해 최아지가 죽였다는 자술서를 받아내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강선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러나 살인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서희 역시 박소사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 내린 뒤에 복검 발사를 감형에 올렸다. 박녀는 배로 목을 메웠으나 꽉 조여지지 않아 죽음에 이르지 못하자 후골을 두 번 찔렀으나 칼이 무뎌 들어가지 않았고 이에 그 빈 곳을 찔러서 칼이 깊이 들어가 죽음에 이르니 자살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박녀가 살해당한 것이라면 두 손에 칼이 닿은 자국이 없으니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무언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상중하의 상처의 깊이가 각기 다르고 손을 거둔 곳에 좌우가 같지 않은 것이 일치하므로 사망 원인을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한 것으로 문서에 기록한다. 체년은 행실이 아름답지 않아 며느리를 거느리기에는 부족하고 마을에 음란한 소문이 퍼진 것을 구실로 며느리를 가혹하게 구박하여 죽게 만들었으니 협박죄로 논하는 것이 옳다. 복검 발사에서도 박소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했다. 검엄은 철저하게 하여 기록을 남겼으나 검실을 하는 눈이 달랐다. 초검관 정경진과 복검관 이서회는 시친들의 진술에 수사를 의존했다. 복검의 검안 기록과 발사도 황해도 가명에 올라갔다.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은 종사관, 율관, 검관들과 함께 초검과 복검의 발사와 검안 기록을 모두 살핀 뒤에 제사를 내려보냈다.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목을 메어 죽거나 스스로 몸을 찔러 죽는 일은 흔히 있다. 박녀의 검안 기록을 살피니 목을 메고 칼로 찌른 일이 같이 일어나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초검과 복검 검안 기록을 여러 차례 신중하게 살폈으나 의혹이 적지 않다. 4번 스스로 찌른 칼자국은 초검과 복검의 검안 결과가 같아 죽음의 원인이 자살이라는 사실에는 의혹이 없고 손을 대구 거둔 칼자국이 무언록에 스스로 목을 벤 조문과 일치함으로 살인사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비록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는 해도 박녀가 스스로 목을 메고 목을 찔러 죽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수사가 미진한 점이다. 하여 다음과 같이 영을 내린다. 하나, 여종사단의 진술이나 박녀의 남편이자 최녀의 아들인 조강선이 최녀에 대해 진술을 한 공초는 신빙성이 없다. 종이 주인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둘, 최녀의 시조카인 조정거래 공초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최녀의 음행과 두 번 불을 질렀다는 대목도 복검대는 유언비어라고 했으니 엄중한 형장을 한 차례 가하여 신문하도록 하라. 셋, 박녀의 부친 박장혁은 딸의 죽음을 관하에 신고하지 않고 사위 조강선을 협박하여 자술서를 받아내려 했으니 엄중한 형장을 가한 뒤에 신문하라. 넷, 조강선은 박녀의 남편이고 최녀의 아들인데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자술서를 작성한 뒤에 증언을 했으니 진술을 받아 문서로 보고하라. 그는 진실을 알고 있으나 진술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다섯, 이참왕은 상중인데도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고 최녀의 두 여종 입에서 이름이 거론됐으니 가볍게 석방할 수가 없다. 형장 삼십대를 치고 정상을 참작하여 석방하라.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이 내린 제사에도 박녀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하고 있었으나 자살의 원인이 석연치 않으므로 증인들을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첨부되어 있었다. 박소사 살인사건은 황해도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복권과 제사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1년이 후딱 지나갔다.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박소사의 친정 식구들은 그녀의 도련한 죽음을 슬퍼하면서 범인을 검거해달라고 관하에 호소했다. 그러는 사이 황해도 관찰사가 바뀌었다. 박소사의 오빠 박용혜가 황해도 신임 관찰사 엄사만이 부임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징을 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생 박용혜가 감히 순상께 아뢰입니다. 소인의 노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살인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통분합니다. 순상께서 다시 엄중하게 조사를 하여 노인의 억울한 죽음을 청천백일하에 밝혀주소서 엄사만은 박용혜가 정장을 올리자 초검과 복검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나 시간만 차일피일 끌고 있을 뿐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박용혜는 해가 바뀌자 한양까지 올라가서 정조가 행차하는 길목에서 징을 쳐 박소사 살인사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백성이 길을 막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데 해당 법조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조는 박용혜가 억울하다고 호소하자 형조를 추상같이 질책하고 황해도 관찰사 엄사만에게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영을 내렸다. 엄사만은 정조의 지시가 내려오자 대경 실색하여 박소사 살인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했다. 노련한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초검과 복검의 검한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에 장계를 올렸다. 신이 전하의 명을 받고 부임을 할 때 박용혜가 정장을 올려 초검과 복검의 검한 기록을 낱낱이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전하께서 엄중하게 조사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황망하여 몸둘바를 모르겠나이다. 신은 전하의 성덕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평산에 사람을 보내 세세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여 평산 박소사의 죽음은 확실히 억울하고 초검과 복검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검과 복검 결과 박소사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했으나 사람이 목을 맨 뒤에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네 번까지 찌른다는 것은 연약한 여자로서 불가한 일입니다. 무언록의 자엘사 조문을 보면 목구멍 아래 스스로 다친 칼자국은 하나이고 다친 뒤에는 다시 베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언록의 조문에 따르면 박소사의 시신에는 상처가 서너 군데 있으니 결코 자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황해도 관찰사 엄사만은 박소사의 검한 기록에 목에 칼로 찔린 상처가 서너 군데나 있는 것은 무언록의 자엘사 부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이 자살을 할 때 세 번, 네 번 찌르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도 깨끗하게 해놓은 뒤에 자살을 한다. 또 현대의 과학수사에서도 칼로 찔러 자살을 한 경우 주저흔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살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저흔은 자살을 시도할 때 최후까지 망설여 생기는 상처를 말한다. 이런 까닭으로 자신의 몸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무언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엄사만의 장계는 계속된다. 전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모두 황해도 가명으로 압송하여 조사했습니다. 감히 조사 내용을 묶어서 아랩니다. 하나 박녀는 사건 당일 두통이 있어서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둘 여종사단은 이참왕이 여러 차례 최녀와 수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셋 평산 사람들 사이에 최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떠돌아 최녀의 여종사단과 조강진을 신문하자 그들의 진술이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일치했습니다. 넷 최녀는 가늠을 하여 아이를 낳아 몰래 묻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다섯 사건이 발생한 날 최녀가 갑자기 새옷으로 갈아입게 아들 조강진이 수상하게 여겨 헌 옷을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섯 최녀와 조강진을 대질심문하자 최녀는 어물거리다가 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면서 미쳐 날뛰었습니다. 일곱 초검과 복검 거만 기록에 손으로 칼을 맞선 흔적이 없다는 유로 자할사라고 했으나 무언록의 다른 대목을 보면 남에게 급소를 찔르면 저항을 할 수 없어서 칼자국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덟 목을 맨 자국이 초검장애는 있으나 복검장애는 없는 것은 죽은 뒤에 목을 매서 혈맥이 돌지 않아 상처가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녀는 사건 당일 두통이 있어서 잠을 자고 있는 박수사의 방에 몰래 들어가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맨 것처럼 위장하느라 옷에 피가 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수사를 살해한 것은 최녀이기 때문에 이를 정범으로 문서에 기록합니다. 이참왕이 최녀가 살인을 할 때 협력했는지 여부는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최녀의 범행이 가늠에서 나왔고 가늠의 사단이 이참왕에게 있는데도 버티고 자복을 하지 않으니 최녀와 이참왕을 엄중히 신문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엄사만은 박수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범인을 최아지로 못 박았다. 게다가 엄사만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아지가 사생활을 낳아 몰래 매장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엄사만은 최아지와 가늠을 한 이참왕이 종범일 가능성이 높아 엄중하게 신문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참왕은 사실상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데 사단과 조강진이 진술을 할 때 끌어들인 인물이었다. 자살에서 타살로 박수사의 죽음이 자살에서 타살로 바뀌면서 범인은 최아지가 되고 이참왕은 종범으로 굳어져갔다. 그러나 엄사만은 이참왕을 종범으로 의심하고 최아지가 나왔다는 사생활을 매장한 곳을 파서 확인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 박수사 살인사건은 형조를 거쳐 정조에게 보고되었다. 황해도 평산의 자살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바뀌었다. 부녀자인 최아지가 단독으로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 인명과 관계가 있는 만큼 다시 조사하라. 정조가 형조의 영을 내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형조에서는 엄사만의 장계를 몇 번이나 검토한 끝에 최아지 혼자 살인을 한 것이 의심스러우니 이참왕이 공범이라는 주장과 이참왕이 자복을 하지 않으므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조는 형조의 논의마저 분분하자 암행어사를 황해도에 파견하여 박소사 살인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영을 내렸다. 황해도 암행어사는 이곤수였다. 이곤수는 21세 때인 정조 6년 성균관 유생으로 별시문과의 병가로 극제 불과 26세 때인 1787년에 황해도와 평안도에 암행어사로 나가 민정을 살피고 시정책을 건의하였다. 이곤수가 박소사 사건을 조사한 것은 1787년 황해도에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였다. 그는 박소사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와 다음에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이송원을 따라 함흥으로 가다가 병으로 요절했다. 정조의 영을 받은 암행어사 이곤수는 즉시 포도청에서 유능한 포교를 차출하여 황해도 가명으로 달려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초검과 복검 검안기록을 상세하게 살피고 황해도 가명에서 조사한 문서들을 일일이 검토한 뒤에 죄인들을 가명으로 압송하여 신문하기 시작했다. 최아주와 이참왕은 이곤수가 신문을 하는데도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고 최아주의 시조카인 조강진만이 최아주와 이참왕을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안달했다. 조강진은 최아주의 친척인데 어찌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것인가. 이곤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조강진을 부드러운 말로 신문했다. 최아주가 살고 있는 곳은 조시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곤수는 이곤수는 조강진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는 것을 눈치챘다. 조강진이 최아주와 이참왕을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이곤수는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조강진의 당일 행적을 캐물었고 다시 그와 같은 사실을 조강진에게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조강진은 대질 신문까지 하자 말문이 막히는지 사건 당일의 행적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했다. 이에 이곤수가 곤장을 때리면서 신문하자 조강진은 불과 곤장 일곱대를 막고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숙모와 교관하고 있었는데 숙모댁 며느리 박소사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숙모는 소인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은 뒤에 사람들 몰래 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질 까봐 박소사를 살해하자고 해서 소인이 숙모와 함께 박소사를 살해했습니다. 조강진의 자국에 암행어사 이곤수는 경악했다. 최아지와 조강진이 살인을 한 것은 둘째고 숙모와 조카가 가늠을 한 것이다. 그는 즉시 신문을 중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조강진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곤수가 엄중하게 추건하자 다투어 최아지와 조강진이 교관한 사실을 진술했다. 이곤수는 다시 조강진을 신문했다. 최아지와 가늠한 연월 박소사를 죽일 때의 상황을 세세하게 질문하여 기록했다. 그러나 조강진이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아지는 끝내 범행을 부인했다. 조강진은 조강진은 최아지와 대질 신문을 하자 자포자기하여 국법이 지어마여 나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으니 순모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자백하오 고 최아지에게 말했다. 그러나 최아지는 한사코 자백을 하지 않았다. 조강진과 최아지는 근친 상관을 했다. 최아지는 자백을 하지 않았으나 조강진의 자백이 이를 뒷받침했다. 그 둘은 가늠을 하여 아기를 낳아 야산에 묵기까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숙모와 조카 사이임에도 가늠을 했는가. 인간의 욕망 중 가장 원초적인 것 중 하나가 성에 대한 욕망이다. 성에 대한 욕망은 충동적이고 이기적이다. 근친 상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동양에서는 삼천년 전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제2공의 자식인 최아가 이봉 누이 문강과 근친 상관을 하여 노나라와 전쟁을 하는 빌미가 되었고 고구려에서는 형사 치수 제도가 허용되었다. 한편 신라시대에는 근친 혼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고려 전기까지 이어졌다. 조선은 개국 이후 근친원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때때로 근친 상관이 이루어져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근친 상관을 하면 엄격한 유교 논리에 의해 강상죄로 처벌을 했으나 그럼에도 근친 상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종족 보존본능이 잠재해 있고 환경적으로 성인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남녀 7세 부동석 이라고 하여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러나 근친의 경우에는 혈족이기 때문에 남녀의 만남이 허용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욕망이 분출되어 근친 상관이 이루어진 것이다. 최하지가 시조카인 조강진과 가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숙모와 조카 사이여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동에 한계가 있는 조선시대 여자들이 만나는 남자라고 해봐야 집성촌의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혈족이기 때문에 내외를 금하지 않아 근친 상관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유교를 바탕으로 예를 중시했던 조선사회에서 근친 상관이 발각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다. 성종 5년 담양의 죄수 김숙손이 죽은 처의 어미 옥진과 상관하고 장인 양한세를 함께 모살아여 능지 처사를 당하기도 했다. 근친 상관을 하면 금수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암행어사 이곤수는 최아지와 조강진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조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정조는 이곤수가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혔으나 최아지가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자 형조에서 논의해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형조는 오랫동안 심리를 한 끝에 최아지를 주범으로 차명에 처하게 하고 조강진을 종범으로 교수형에 처하게 했다. 조강진은 집안 숙모인 최녀와 교관을 했는데 형조에서 최녀를 주범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강진을 종범으로 삼아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양반으로서 가늠한 자는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최녀와 조강진은 같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조강진은 숙모와 가늠을 하였으니 첫 번째 죽을 죄를 저질렀고 사생활을 나아 묻었으니 두 번째 살인이고 손에 칼을 들고 연약한 박소사를 죽였으니 세 번째 살인이고 이참왕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으니 네 번째 살인이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한데 조강진을 차명에 처하지 않으면 나라에 법이 없는 것이다. 정약용은 흠음신설을 편찬하면서 주범이 오히려 조강진이라고 못을 박았다. 전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을 삭직하고 엄사만을 파직하라. 정조는 사건을 잘못 조사했다는 이유로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홍병찬과 엄사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엄사만은 종범을 밝히지는 못했으나 자살로 막을 내릴 뻔한 살인사건을 뒤집었고 암행어사 이곤수는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이참왕의 누명을 벗기고 범인을 밝혀 자칫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를 살인사건을 해결했다. 하지만 이참왕은 몇 번이나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억울하게 옥에서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3년을 끈 박소사 살인사건에서 최하진은 끝내 자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당히 지능적이었다. 조강진과 가늠한 사실이 박소사에게 발각되자 조강진과 함께 그녀를 살해했다. 그러나 박소사 스스로 자살했다고 자살 사건으로 위장하고 그 원인이 자신의 구박과 학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박이나 학대로 처벌을 받으면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속대전의 위핍 지사율에 의해 장 일백대를 막거나 속전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살로 위장하는 계획은 치밀했으나 시체는 죽어서 말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조강진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차왕을 끌어들이는 교활한 음모로 수사를 방해했으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해 실패했다. 게다가 그는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아지가 살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오히려 그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곤수에 의해 꼬리가 잡히고 만 것이다. 검언관들은 박소사 살인사건에서 자할사의 특징을 무언록에서 찾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본다. 하나 스스로 목을 찔러 죽은 시체는 한 번 찔러서 죽었을 때 상체의 깊이가 1촌 7푼으로 식도와 기도가 함께 끊어진 것이다. 하루가 지나서 죽은 시체는 1촌 5푼으로 식도는 끊겼으나 기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조금 찢어졌기 때문이다. 하나 시체가 입을 다물고 눈도 감고 두 손을 꽉 쥐고 살색은 노란빛을 띠고 머리카락이 모여있는 목덜미에 상처 자국이 하나 있다면 식도와 기도를 끊은 것으로 살아있을 때 날이 있는 도구로 스스로 목을 찌른 것이다. 하나 스스로 목 밑을 찔러서 죽은 자는 입이 다물어져 있고 눈도 감겨 있으며 두 손은 꽉 쥔 채 팔뚝이 휘고 오그라들어 있다. 하나 죽은 사람이 스스로 목을 찔렀을 때는 힘이 넘쳐서 양손에 상처가 난다. 그러나 상처의 크기가 같지는 않다. 하나 칼에 찔려서 살해된 자의 시체는 입이 벌어져 있고 눈을 뜨고 있으며 상투 끝이 느슨해져 있다. 두 손은 약간 쥐고 있다. 목을 찔러 죽은 자할사에 대해 이 얼마나 잘 설명해 놓았는가. 이외에도 무언 록에는 칼에 찔려 즉사 했을 때 흉기 길이 하루가 지났을 때 흉기 길이 까지 언급 되어 있다. 검안 검안 과학 수사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울의 수령이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가명에 보고를 올렸다. 가명에서는 다시 형조에 보고를 올리고 형조는 해당 법전문을 적용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 임금은 재가를 하면서 형조의 판결이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우면 재조사하라는 영을 내리고 사건이 명백하면 법전문대로 사형을 집행하라는 영을 내리거나 형량을 감하여 유배를 보내는 은전을 베풀었다.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의 법의학 감정에 해당하는 검안이다. 검안은 현대의 수사 방법 못지않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2,300년 전에 이 정도로 살인사건을 정밀하게 수사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지방수령들은 검안을 잘못하면 파직을 당했다.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취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조선의 법의학 감정서인 무언록은 과학수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번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는 열혈 김은혜의 지독한 복수극 강진 안소사 살인사건입니다. 네,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